지금까지 비동사가 들어있었던 문장 열심히 꼼꼼히 잘 공부해 두었나요?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어떤 뭔가를 묻고 답하고 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1대1 수업할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목에 보이다시피 무슨 얘기하겠다? 여러분들 귀에 딱쟁이 앉도록 들었죠? 딱지 않도록 들었죠? 귀에 딱지 않겠습니다. 또 하다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걸 배우면 이전에 배웠던 걸 까먹을까봐 앞에서 배웠던 걸 간단히 정리하고 하다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선생님들이다, 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었던 두 가지 표현이었죠. 또는 우리는 그 방안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낫을 집어넣어서 어떠지 않다,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묻는 말 만드는 거예요. 전부 이 세 문장, 세 문장, 우리는 행복하다 라든지,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라든지, 행복한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는 귀에 딱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또는 we are happy에다가 낫을 집어넣어서 we are not happy, 또는 we aren't happy, 또는 we aren't happy, 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줄여서 we are not happy,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또는 요걸 이렇게 줄여서 we aren't happy, 뭐 이런 것도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건가?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습니까? are we happy? 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면 묻는 느낌이 든다 라는 것이었죠. 자, 행복한 이란 뜻을 가진 무슨 씨와 어떤 씨와 그 다음에 무슨 동사를 결합시켜서 비동사를 결합시켜서 어떤 이란 말이 행복한 이란 말이 행복하다 라는 하다씨가 만들어지고, 그 하다씨를 이용해야지. 문장에는 하다씨가 꼭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지 문장이 됩니다. 책상, 이런 게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책상이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는 요런 거 있죠? 뭐 다, 뭐 뭐 입니까? 이렇게 하고 문장 부호를 붙여 쓸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하다씨라 그래요. 하다씨가 있어야지 문장이 된다라는 거 배웠고요. 하다씨가 없을 때는 비동사를 써서 이다,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뭐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이런 것도 배웠죠. 누가 뭐 한다? 이즈, 이즈한다. 그것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에라는 질문이죠? underdesk. it is underdesk.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책상 위에 있니? 이렇게 묻는 것도 배웠죠. 저, 그것이 있니? it is가 그것이 있다였으니까. 그것이 있니? 하고 싶으면 is it? 그 다음에 똑같이 뭐 underdesk는 묻혀주면 되죠. is it underdesk. 있으면 yes, it is. 없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no. it is not underdesk. 이렇게 한다라는 걸 배웠죠. 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축약형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it is no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is not을 줄여서 isn't underdesk.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하다시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 고우가 보이는데 고우. 여러분 고우의 뜻을 알고 있죠? 고우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대부분 다 알 것 같은데 고우의 뜻은 가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우는 가는, 가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 아니라 가다 라는 뜻이죠.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알죠, 여러분들? 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우는 무슨 시가 아니라 어떤 시가 아니라 지금부터 자세하게 다룰 하다시인 거죠. 고우는 왜냐하면 고우가 하다시인 이유는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말은 하다시를 찾기가 쉬워요. 뭐뭐한다. 우리말에 하다시인 이유는 찾기가 뜻만 알면 정말 쉬워요. 뭐 먹다, 공부하다, 걷다, 책 같은 것을 읽다, 글씨를 쓰다 이런 것도 있죠. 전부 다 뭐뭐한다, 뭐뭐한다, 뭐뭐한다 이런 것들 우리말은 하다시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 영어에 하다시 찾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 이란 뜻이라는 걸 알아야죠. 해피는 하다시가 아니네. 고우는 가는 이 아니고 가다. 얘 뜻이 가다란 뜻이니까 하다시구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속에 뭐 어떤 뭐 고우를 가지고 고우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이러면 고우에 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다시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영어에 이름이 없잖아요. 뜻을 알아야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를 처음 시작하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말은 하다시를 찾기가 쉽지만 영어는 이 글자 자체에서 자신이 하다시라고 티를 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서 고우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뭐 없이 문장을 만들 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쵸. 비 동사 없이 문장을 만들 때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라는 말은 I am go 하면 틀리고요. 뭐라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 I go, I가, 누가, I가, 뭐한다, 고우한다. I am go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I am go 하면 마치 나는 가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나는 간다, 내가 가요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말들이죠. I go 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여기에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I am happy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happy가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쳐줘야지 하다시가 된다는 건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왜 I am go가 아니고 I go냐, 왜 I happy가 아니고 I am happy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전부 다 모두 고우의 뭐와 해피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죠. 고우의 시와 그 다음에 해피의 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선생님 수업할 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이런 얘기 했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그렇죠. 힌트가 여기 앞에 있죠, 여기에. 그렇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 마침표 찍을 수 있죠. 하다란 뜻을 가진 누가 숨어있다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였어요? 전번에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 할 때 하다 같나 봤는데요. 두였죠. 두. 두가 하다란 뜻이고 하다시 속에 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숨어있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낫을 집어넣거나 묻는 문장 이런 것들 할 때 두가 다시 나타나는데요. 어떻든 낫을 집어넣지 않거나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두가 가만히 하다시 속에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낫을 집어넣거나 묻는 말을 만들고 싶을 때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있습니다. 오케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무슨 얘기 할지 두 말고 다른 게 숨어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다시의 주인이 그 남자였죠.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라고 좀 어려운 말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보고 3인칭이라고 그래요. 나는 1인칭이고요. 너는 2인칭이거든요. 그런데 히, 쉬, 이스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요. 손가락을 두 명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히 그러면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히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제3의 인물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얘를 보고 3인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단수라는 얘기를 해요. 얘를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장에 들어있을 때는 하다시 속에 누가 아니라, 두가 아니라, 뭐가 숨어있다고 선생님 수업 많이 했죠?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라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시의 모습이 조금 바뀌죠. 이렇게 비동사 없이 하다시로 만든 문장 몇 개를 이제 북극적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영어 문장에서는 전문에서 슬쩍 얘기했는데 누가 뭐한다 라는 말을 항상 붙여놓는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중요한 거를 앞에, 보통 앞에다 쓰고 문장의 앞에 중요한 말을 놓고 그 다음에 누가 뭐한다 라는 말을 늘 붙여놔요. 그러면 좋아하다가 like 그니까 누가, I가 뭐한다, like한다. 누구를, you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like you. 많이 들어봤죠? 난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I am lik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I like. 내가 좋아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you를.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그 책을 읽는다. 이런 문장인데요. 너는 읽는다. 이런 말이 붙어있겠죠. 너는 읽는다. 이게 붙어있을 거고 읽다는 read인데 몰랐다면 꼭 알아둬야 될 초등학생 3, 4학년들이면 다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죠. read가 읽다예요. 자, 그러면 누가 뭐한다. 아이고 잠깐만요. 누가 뭐한다. 붙여야 되니까 누가? you가 뭐한다. read한다. 그렇죠? 무엇을? the book을. 이게 더 라고 했죠. you read한다. 무엇을 read한다? the book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읽는지. 뭐 이거 위에 바까봐. 얘는 이제 who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무슨 씨라고 했었죠? 대답해보세요. 이름 씨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점심을 먹는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는다. 이러겠죠? 그렇죠. 먹다가 eat이고, 점심, 식사는 lunch죠. 그러면 누가 뭐한다. we가 뭐한다? eat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e eat lunch죠. we가 eat합니다. 뭘 eat하는데? lunch를 eat해요. 오케이. 그래서 we are eat. 여기 비동산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다시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우리는 먹다이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벌써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걸어가다 walk, 그 공원으로 to the park. to the park 많이 만나봤죠. 그러면 그들이 뭔지 알죠? 그들은 t로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뭐한다. they가 walk한다. 그 다음에 where,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the park.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너를 좋아한다.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한대요. 뭐. 그쵸, 누굴까? 그 사람을 알. 그 사람이. 자, 그는 he죠. 좋아하다. like죠. he like. 누구를, 누구를? you를. he lik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쪼? 자, 방금 본 문장. he like you에서 뭔가 틀렸죠? 그쵸, he like you는 뭔가가 잘못된 문장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낸 친구 있나요? 자, 앞에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는 너를 좋아하는 문장이 he like you는 그쵸, 틀린 문장이죠. 이거. 어우, 영어 선생님들이 막 틀린 문장 가르친다. 왜냐? 여러분들이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무엇이 틀렸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대답해보세요. 대답. 자, 앞에 나왔던 설명 중에서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he, she, it. 좀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라고 했죠. he, she, it. 하다시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는 뭐가 아니라 do가 아니라 다른 게 숨어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게 뭐였어요? do 말고 뭐가 숨어있다? does, 그렇죠? does가 숨어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he likes you 라고 해야 되는 거죠. he likes you. 왜냐하면 does하고 like가 합쳐지면 이 does가 이 뭐 약간 뭐 입체적으로 생각할까요? like가 앞에 있고 like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없는데 뭐 like가 이렇게 있다 치자 하면 두껍게 주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있어. like가 이렇게 있는데 like, okay를 이상하게 그리네 like가 이렇게 있었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뒤에 does가 이 뒤로 지금 지금 선생님이 does를 쓸 수 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떡 들어가니까 이게 기니까 꼬리가 이렇게 살짝 삐져나왔다. 이게 꼬리가 다른 색깔로 그리면 될까요? does가 지우고요. 선생님 별짓 다 한다. 그쵸? does가 이렇게 쏙 숨는데 does가 쏙 숨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숨어서 이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안 보여. 근데 여기에 또 S가 이 밑으로 이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내려가면 DOE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S만 이렇게 뚝 삐져나온거에요. S만 뒤에 터지가 이렇게 숨어있는게 떠가지고 DOE 이렇게 뭐야 그래서 이 S가 삐져나오니까 합치니까 뭐처럼 보인다? likes가 된거에요. 그렇습니까? does하고 like가 합쳐지면 그냥 like가 아니고 likes가 만들어지는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연습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녀가 읽는다. 무엇을? 그 책을 아까 읽다가 뭐였어요? 책을 읽다. read였죠? 그러면 she read 하면 안된다고 방금 가르쳐줬죠? read에다가 S를 붙여서 she reads the book 이렇게 해야된단 말이죠. she reads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로켓이 달로 간다. 오 그 로켓을 타면 달나라에 가볼 수 있대요. 락켓은 외래어니까 락켓 그 다음에 어디로 라는 질문이니까 요렇게 하면 달이었는데 툴을 붙이면 그 달로 달 달을 향해서 이런 뜻이죠. 투가 붙으면 어디어디로 라는 뜻이죠.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러면 누가 뭐한다 더 로켓이 뭐한다 고한다 하면 안 되죠. 그쵸?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고우스라고 해야 되겠죠. 락켓 가우즈 그 다음에 어디로 뜨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왜 고우가 아니고 고우즈인지 대답해줄 친구 있나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동영상을 단순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대답을 해야 돼요. 뭐 하니 보고 선생님 너는 설명해라 나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로켓을 우리말로 그 로켓이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하나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그것 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로켓은 뭐도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죠. 로켓은 남자도 아니죠. 로켓이 무슨 남자입니까?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몇 개예요? 한 개죠. 우리말로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더 로켓은 영어로는 그러면 뭐가 된다 했어요. 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잇고 하면 안 된다. 그쵸? 히쉬 잇위에 하다씨가 오면 뭔가 삐져나와야죠. 잇고즈 고 같은 경우에는 이에서 어떤 경우에 s 붙이고 어떤 경우에 이에서 붙인다는 규칙을 규칙이 있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잇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막 길가다 만났다. 이렇게 생긴 거 봤다. 그러면 저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잇고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더 로켓 고우가 아니고 더 로켓 고우즈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엄마가 걸어가신다. 어디로 그 공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마이 맘이 뭐 하신다. 워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워크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공원으로 두더 파크 왜 워크하면 안 되고 워크스 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을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마이 맘은 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쉬죠. 그러니까 쉬워크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쉬워크가 돼야 되는 거죠. 쉬워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3 2학기 되면 아직 멀었죠? 중3 2학기 되면 쉬워크 이거에 맞다라는 거 이거 배우게 되는데 아직 그거는 조금 나중에 일이니까 역시 워크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섞어서 익혀보겠습니다. 하다씨의 S를 무시할지 아니면 또 뭐 S 또 ES 하여튼 뭔가 뭔가 튀어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익히세요. 자, 그래서 그들이 논다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이런 문장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가 플레이한다라는 게 붙어 있겠죠. 누가 뭐한다? 데이가 데이플레이 입니까? 데이플레이즈 입니까? 데이플레이즈 그렇죠? 여기는 S 붙이면 안 되죠. 히쉬 이씨 아니잖아요. 데이플레이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온다. 그렇죠? 그러면 My brother 이걸 선생님이 앞으로 앞만 길어봤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 My brother인데 My brother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앞만 길어봤자 히죠? 그러면 히플레이야 히플레이즈야 My brother 플레이즈 My brother는 뭐로 바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히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죠. 남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히플레이가 아니고 히플레이즈 해야 되듯이 똑같이 마이브라더 플레이즈 플레이즈 At the park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플레이에 S 붙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S만 붙여요. 그래서 My brother 플레이즈 At the park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의 여동생 시스터죠. 마이 시스터와 마이 브라더가 그 공원에서 온다. 이런 문장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My brother 혼자서 뭘 할 때는 얘는 안만 길어봤자 희지만 그쵸? My sister and brother My sister and brother 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죠. 그들 데이죠. 데이 그럼 데이플레이에요 데이플레이즈 플레이즈예요. 데이플레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씨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아까 마이 브라더 혼자 놀 때는 얘 희니까 이 녀석 희니까 플레이즈지만 My sister and my brother 는 그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데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애쓰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데이플레이즈 더 파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3학년, 4학년 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르고 어? 몰라 몰라 어려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말 하면 좀 어려운가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 만들어 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뭐한다 만든다 이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데다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데다 그 다음에 뭐한다 라는 하다시죠. 우리는 만든다가 붙어 있겠고 만들다는 메이크 아이스크림을 알자시피 아이스크림이죠. 우리가 만든다 하겠죠. 위 메이크 미까 위 메이크 습니까 그쵸? 위 메이크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메이크 에스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엔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맞는데요. 그쵸? 마이 뭐 마이 데드 하면 되겠죠. 마이 데드 마이 데드 안 만기려봤자 뭐예요? 마이 데드 안 만기려봤자 희조 그러면 마이 데드 메이크 아니고 마이 데드 메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메이크 해야 되겠죠. 메이크 아이스크림 오케이 근데 이번엔 조금만 다른거 해볼게요. 이쪽 여기는 만든다. 앞에 배웠던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복습하려고 슬쩍 다음 문장을 끼워놨어요. 다음 문장은 뭐냐?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을 만드는 중이다. 이거 왜 나왔는지 알겠죠? 오케이 기억나는 친구들 대답해볼까요? 나오기 전에 마이 데드 이즈 메이 킹 그렇죠. 마이 데드 이즈 메이 킹 아이스크림 저 이 하다 씨 에 다가 만든다 라는 하다 씨 에 다가 ing 붙이면 만드는 중인 만드는 이라는 무슨 씨 됐고 다시 어떤 씨로 바뀌는 거죠. 하다 씨가 ing 붙여서 그러면 어떤 씨를 다시 어떻다 라는 하다 씨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였다? 뭐였다? 비 농사였죠. 비 어떤 하면 어떻 가 되는 거죠. 여기는 my that is making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하다 씨에 뭘 붙이면 하다 씨에 ing 를 붙이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똑같아요. 뭐뭐 하는 이나 뭐뭐 하는 중인 가는 중인 자동차나 가는 자동차나 똑같잖아요. 달리는 중인 사람들이나 달리는 사람들 똑같죠. 어쨌든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의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는 ing 앞에 뭘 붙여야지 하다 씨가 되겠어요. 그렇죠. m is r 줄여서 b 동사를 붙여서 여기에 my dad 는 희니까 b 동사 중에 is 왔고 is b 동사 뒤에 ing 오면 이렇게 하셔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된다 라는 설명 이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he happy 가 아니고 he is happy 라고 하는 이유를 배웠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이것과 맞는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뜻이 들어있으면 바로 happy 행복하다 라는 하다 시가 아닌 행복한 이라는 어떤 시이기 때문에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바꿔주는 비동사를 어떤 시 앞에 써야지 어떻다 가 된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go 가 아니고 I go 라고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야 돼. 왜 I am go 가 아니고 I go 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이 이것과 비슷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go 가 가는 이 아니고 가다 라는 하다 시이기 때문에 I am go 이러면 나는 가다 이다 이상한 표현이 되죠. 나는 간다 라고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I go 라고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번째 모든 하다 라는 하다 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대답할 준비됐죠? 그렇죠? 모든 뜻을 가진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두 가 숨어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는 간다 라는 얘기는 he go 가 아니고 he goes 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 했는지 마음속에 대답을 하고 있나요? 왜 he go 가 아니고 he goes 다 하다 시 앞에 he she 이 시 있어서 그 남자가 뭘 한다 그 여자가 뭘 한다 그것이 뭘 한다 삶인증 단수라고 한다 있죠. 경우에 하다 시 속엔 두 가 아니고 does 가 숨어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다섯 번째 모든 하다 시에는 하다 시 뒤에다 뭘 붙일 수 있죠. 그것을 붙였을 때 뜻이 어떻게 바뀌고 무슨 시 가 된다 했어요. 마음속에 답이 나오고 있나요? 모든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를 붙일 수 있고 ing 가 붙으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나는 그 공원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그 공원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말고 걸어간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나는 그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 am walking to the park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워킹 하면 워크는 걷다 했는데 워킹 걷는 중인 어떤 시대 쓰니까 앞에 비동사를 써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 다가 됐죠. 하지만 나는 걸어간다 하고 싶은 뭐예요? 나는 걸어간다 나는 걸어간다 나는 공원으로 걸어간다는 누가 뭐 한다 붙이면 되죠. 그냥 I walk 한다 어디로 to the par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던 것들 잘 정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하다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방법 그는 너를 좋아한다 이랬는데 그는 너를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하다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당연한 순서 겠죠. 수고 하셨습니다.